지 맨턴 아직도 못쓰는 게 무슨 기상캐스터야. 신입도 자기 맨턴 자기였어. 수미야. 어머 들으셨어요? 니가 크게 말했어. 진실은 원래 크게 들리는 법이거든요 선배님. 뉴스룸 보는 줄. 수미야. 내 남편이 이번에도 광고 붙였대잖아. 이 방송국은 나한테 달이 꼴랑 220주지만 내 남편은 이 방송국에 2억 2천은 쓴단 소리야. 너 나이 어린 거? 너 뭐 언제까지 어려? 내년에도 어려? 후년에도 어릴 거니? 보자 보자 하니까. 나 아무리 폴라귄을 처먹고 처바르고 용을 써도 내 살인 어림도 없단 뜻이란다. 이 어리기만한 년아. 샌드위치는 종류들 다 살았습니다. 이런 남들 어디 없어? 있잖아 내가 좋아하는 지성 씨. 승진 축하드립니다. 현 부자. 나 이런 거 딱 질색인 거 알잖아. 사람이 뭐 좋아하는 것만 하고 살 수 있나요? 가시죠. 날 원한 것만 하고 있을 때 이거 좀 remained. 다니는 거 맞나요? 내가 원한 것만 하고 잘 안서. 나는 Drugstore. 내가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만 하고. number차를 동작하면. 여덟이 있는 것만 하고. 여덟이 있는 것만 하고 차는. 대표는 처음이시죠? 앞으론 물어보면서 일하세요? 아무것도 모르면서 시킬지도 않은 일 하다가 사고 치지 마시고. 앞으로 많은 지도편들 부탁드립니다. 대표님 한 말씀 하시죠. 뭐합니까? 업무 시간인데 일해야지. 갑시다. 일하러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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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